확실히 집에는 안 식구들이 셀프예요. 아리 형 닮은 딸 어서 하나 났으면 좋겠어요. 우리 엄마 좋은 분이시지.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야. 어머? 알았어. 고마워요. 너 정말 들어가서 살기 잘했어. 우리 할머님이랑 어머님 어떠신지 아니? 다행이야. 일찍 갈등도 해소되고. 나 오늘 예영이 봤는데 안 보니 막 못해. 아 왔었어 집에? 나보다 더 아끼는 거 알지? 보고 싶어. 나 필요하면 아무 때곤 그래요. 계셔서 다행이에요. 안 감독을 오라 그러면 어떡하냐?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?